골든타임 1초의 기적, 중앙생활사에서 편했습니다. 소방관으로 소방안전봉사상 대상을 받은 저자가 생활 속 위기 탈출을 위한 매뉴얼을 알려줍니다. 수많은 안전사고 현장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재난과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.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응급처치, 지진 시그널과 응급처치, 일상 속 꼭 필요한 응급처치, 계절별 재난과 응급처치 등으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. 사이사이에 저자가 평소 현장에서 겪은 긴박했던 순간이나 잊지 못했던 경험 등을 전달합니다.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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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